1972년, 어부인 아버지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주인공 프랭키 백과이어. 그런데 그때, 그렇게 프랭키의 아버지는 복면을 뒤집어 쓴 영국 경찰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아버지의 죽음으로 IRA에 가담하게 된 프랭키 백과이어.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비미 경찰들을 발견하고 동지들과 공격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뒤이어 대기하고 있던 비님들이 출동하고 프랭키와 동지들은 금지에 몰린다. 그러나 뒤이어 대기하고 있던 비님들이 출동하고 프랭키와 동지들은 금지에 몰린다. 두세 개 저항을 보지만, 결국 수적 열쇠와 화력에 밀려 프랭키는 마지못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 후 경찰의 추격을 피해 인적이 두문 시골집에 몸을 숨긴 프랭키. 그런데 그때 수색을 나온 영국군의 헬기가 프랭키의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프랭키는 동등한 힘을 가져야 영국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는 헬기도 격추시킬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을 구하러 신분을 숨기고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오래전부터 비밀리의 IRA를 지지해온 법관 피터 피치 시먼즈의 도움으로 프랭키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 프랭키의 정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오미아라 가족은 처음부터 그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다음 날 프랭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 출근하는 척하고 곧바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프랭키가 도착한 곳은 무기상 버크의 술집이었습니다. 무기상 버크와 거래를 약속한 프랭키는 친구 쇼을 만나러 가는데 구입한 미사일을 북아일랜드까지 들키지 않고 옮기기 위해 프랭키와 쇼는 낡은 낚싯배를 구입해 손수 고치기로 합니다. 한편 여느 때처럼 뉴욕 시내 순찰을 돌던 톰 오미아라 근처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자 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그런데 용의자는 총을 들고 있었고 톰은 기질을 발휘해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톰은 프랭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아, 너비아인 미칸, 어? 이장장, 정식인 건가요? 어, 장식인 것 같아요. 혈전은 자막에 들어간다. 어, 너도 하자마자 한번 해. 너비아인 국장인에게는 거고 저도 조회가... 우선 조회가. 조회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무기상 버크와의 거래까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드디어 낚싯배 수리를 끝낸 프랭키백과이어 거래 자금을 전달받은 프랭키는 집으로 돌아가 가방을 빈 공간 안에 잘 숨겨놓는데 그런데 며칠 뒤 프랭키와 함께 이번 일을 계획했던 마틴이 영국 경찰에게 잡힌 뒤 죽은 채로 발견되자 상부에서는 모든 작전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할 수 없이 프랭키는 무기상 버크를 찾아가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각 평소처럼 순찰을 돌던 톰은 차량 터리범을 발견하는데 범인은 총을 던지고 도주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톰의 파트너는 범인을 사살하고 맙니다 톰은 파트너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만 이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끝까지 다음 날 톰은 아내를 찾아가 경찰직을 내려놔야겠다고 말하고 그 후 톰은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톰은 직업병처럼 괴한들에게 달려들지만 오히려 위험에 처하고 때마침 나타난 트랭키 이 괴한들은 톰의 아내를 놓아줍니다. 곧바로 지하실로 내려가 돈가방을 확인한 프랭키는 무언가 눈치챈 듯 무기상 버크를 만나러 가는데 알고보니 방금 전 사건은 전부 무기상 버크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프랭키와의 거래가 무산되자 버크는 돈가방을 훔치기 위해 톰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랭키의 친구 숀을 납치한 무기상 버크 그 사이 톰은 괴한들이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그들이 프랭키의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알아내는데 결국 톰은 프랭키의 돈가방을 찾아내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프랭키 프랭키가 이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기에 톰은 경찰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프랭키를 체포해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교통정체로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프랭키는 탈출을 시도하는데 톰의 동료를 쏜 프랭키는 돈가방을 회수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신고를 듣고 찾아온 FBI와 영국 경찰은 톰에게 프랭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알려주는데 이들이 프랭키를 잡으려는 것이 아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톰은 협조 요구에 응하지 않고 프랭키를 찾으러 갑니다. 한편 무기상 버크와의 거래 장소로 나간 프랭키 맥과이어 하지만 친구 쇼는 이미 버크에게 죽은 뒤였고 프랭키는 손에 든 가방을 건네는데 버크를 죽인 프랭키는 미사일을 챙겨 함부로 향합니다. 그 사이 법관 피터를 만나러 온 톰 오미아라 결국 법관 피터는 항구 위치를 알려주고 프랭키는 미사일을 낚싯배에 싣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잠시 후 항구에 도착한 톰 톰은 프랭키를 막기 위해 몸을 던져 배에 올라탑니다. 잠시 후에 또 건물을 멈춰서 그런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온 것입니다. 돌아가자, 톰. 프랭키가 쏜 총알은 톰의 어깨를 관통하고 이제 프랭키는 가족과도 같던 톰을 향해 총을 겨누는데 프랭키는 톰의 어깨를 관통하고 폭력의 순환고리를 끊고 평화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암시하는 듯이 톰은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데블스 오우는 1997년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에서 배우 해리슨 포드는 2천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고 배우 브래드 피트는 1,2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루머에 따르면 이번 영화의 두 주연배우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후에 한 촬영 스태프가 밝히길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북미 기준으로 이 영화는 1997년 3월 13일 날 개봉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1998년 4월 10일 벨파스티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화 제작 당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톰 오미아라 역을 맡은 배우 해리슨 포드의 제안으로 영화 롤오버의 감독인 앨런 제이 파쿨라가 제작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개봉 한 달 전까지 재촬영이 있었을 정도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지금의 영화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10분 영화 극장 영화 데블스 오운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시간 아깝지 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파이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